이번 시간에 우리는 변수라는 것과 문자열이라는 것이 결합했을 때 어떤 강력한 효과를 갖게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파이썬의 아주 강력한 기능인 포매팅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문자를 치환하고 어떤 동적으로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을 살펴볼 거에요 여기 있는 코드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문자열을 배우는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굳이 여기 있는 코드의 문제점을 집어내보자면 여기 있는 name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드는 코드와 그 변수를 사용하는 코드 사이에 사이에 어떠한 미지의 코드 1억 줄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뭔지 몰라요, 우리는. 아무튼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코드를 몇 십 년 동안, 몇 천명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수정하고 있다면 우리가 생성한 저 변수의 이름과 똑같은 코드가 그 1억 줄의 미지의 코드 안에서 어떤 개바이자가 실수로 사용하지 않으라는 법이 있나요? 없단 말이죠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name 이라고 하는 변수를 누군가가 사용해 버리면 우리가 만들었던 name의 값이 바뀌어 버리면서 이 코드가 오동작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코드가 많아지고, 프로젝트가 복잡해지면 생길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코딩을 배우시는 분들은 프로그래밍에서 준비되어 있는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이해를 못하는 것보다는 공감을 못해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 때는 항상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 포맷팅이라는 기능을 사용하면 훨씬 더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코드 안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이 예를 들면 숫자가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이 숫자가 바뀌어야 된다 age는 12 그럼 우리가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숫자를 넣어야 되는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또는 미래의 내가 여기에 숫자를 넣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여기에다가 문자를 넣으면 절대 안 되는 어떤 상황이 있다고 쳐 봐요 굳이 안될 건 없지만 그렇게 했을 때 여기다가 숫자가 아닌 문자를 넣어버리면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은 어떤 걸 하고 싶겠어요? 여기 있는 저 age라고 하는 저 위치에는 반드시 숫자만 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name이라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문자만 넣고 싶을 수도 있단 말이죠 또 여기 있는 이 텍스트는 데이터죠 그리고 저 데이터는 현재 바꾸려고 하면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을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은 파이썬을 사용할지 모르는 사람도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용자가 저기 있는 내용을 바꾸려면 파이썬의 코드를 열어야 된다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코드를 파이썬이 아닌 일반적인 텍스트 파일로 바깥쪽으로 분리해내고 사용자는 그 텍스트 파일만을 수정하게 하고 싶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변수와 같은 파이썬의 문법이 포함되어 있는 코드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포매팅이라는 기술을 이용하면 이런 문제를 완화하거나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string4.py 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포매팅으로 한번 해결해 봅시다 저는 string3.py를 duplicate, 복제해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만들어서 string4.py 라는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포매팅 기능으로 바꿀 건데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선 우리 항상 검색을 통해서 알아내야 됩니다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파이썬 3 string 포맷으로 검색을 해 보니까 저는 파이포맷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파이포맷.info 그럼 이제 이런 사이트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아, 이런 기능이 있구나 라는 것을 첫 번째로는 쭉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연구해서 그걸 이제 가져오면 되겠죠 여기 보니까 파이썬에서 어떤 문자를 치환할 때는 이런 방법을 쓰면 된다라고 옛날 방식과 최신 방식을 비교해 주고 있네요 저는 그 중에서 최신 방식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여기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 문자에 중간에 띄어쓰기가 있고 사이에 괄호라고 하는 특수한 기호가 있네요 그리고 포맷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직 문법적으로는 모르는 파이썬의 어떤 코드를 넣고 그 안에 one, two라고 했더니 이 앞에 있는 텍스트가 이런 모양으로 바뀌었다 라는 걸 통해서 아, 저렇게 바꾸면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변수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 없애버리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저는 괄호 그리고 여기도 괄호 그리고 여기도 괄호 괄호 이렇게 괄호를 쳤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포맷을 쓰래요 옛날 방식은 %를 쓰면 된다고 되어 있긴 하네요 우리는 새로운 방식을 씁시다 포맷 맞나요? f-o-r-m-a-t 그리고 이 첫 번째 자리에는 egoing 그리고 두 번째 자리에는 아까 제가 숫자를 적었었나요? 숫자를 적읍시다 12 그리고 세 번째도 egoing 네 번째도 egoing 이렇게 중괄호라고 하는 저 특수한 기호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이 포맷에 나오는 이 값을 순서대로 입력하면 이 순서대로 치환되는 겁니다 자, 해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egoing 숫자 12 또 egoing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데이터를 치환할 때 순서대로 데이터를 치환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포지셔널 포지셔닝 포맷팅이라고 합니다 포지셔널이네요 포지셔널 포맷팅 그리고 포지셔널 포맷팅 말고 또 뭐가 있나를 좀 볼까요? 쭉 보면 정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named placeholders 라고 되어 있는 기능이 또 있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named placeholders 라고 하고 이 위에 있는 코드를 카피해서 이거를 이제 이름 기반으로 한번 바꿔 볼게요 이거는 이제 위치 기반으로 한 거고요 자,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봐야죠 자 포맷에다가 first, last 이렇게 주면 이 first를 여기다가 넣고 중괄호로 묶어서 그렇게 되면 얘가 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는 name이 들어올 것이 있고 여기는 age를 넣을 거고요 여긴 name 여기도 name을 할 거면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이렇게 지우고 형식을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name은 egoing age는 12 이렇게 하고 한번 해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위치 기반으로 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이게 조금 더 복잡해지기는 하지만 일단은 중복이 사라졌고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취지의 데이터가 저기에 오는가 라는 것을 저 괄호 안에 있는 값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가독성도 더 높아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숫자는 반드시 ag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반드시 숫자로 넣고 싶다 그러면 digit 이게 숫자의 영어 표현이거든요 이 앞글자만인 d만 써서 이렇게 하면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제 처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했을 때 12가 나오는데 여기를 이제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바꿔서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에러가 나버립니다 unknown form의 코드 d 라고 되어 있어요 즉, d에 맞지 않는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럼 이거를 다시 이렇게 12로 바꾸면 보시는 것처럼 잘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format 이라고 하는 기능을 살펴봤고요 이 format 이라는 것을 이용하시면 여러분이 이제 그 문자를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가공할 수 있고 실제로 우리가 코딩을 하는 과정에서 문자를 가공한다 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다 배울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차차로 여러가지 format 기능들에 대해서 맥락적으로 이런저런 경험들을 쌓아나가시는 것이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방향성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자와 문자 그리고 포매팅 이러한 주제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거 이론적으로만 배우면 싫잖아요 우리 뇌가 싫어한단 말이죠 지금까지 배운 것을 서둘러서 우리의 웹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해 보도록 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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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